밤에 산책을 나왔다 그런데 소방관 아저씨들이 보였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무슨 사고가 생긴 건지 궁금했다 바닥에 뭐가 끼었나 보다 산책 나온 애완견 이라는 말이 들렸는데 잠시 후 고양이라는 단어가 들렸다 고양이 구출 작전이었다 커다란 잠자리 체다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숨은 고양이를 찾기 힘들어 보였다 한참 서서 구경하다가 내 갈 길 갔다 그렇게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소방관이 아직도 작업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때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나왔다 하얗고 귀여운 고양이다 흰 냥이 집사품에 안긴 흰 냥이는 넋이 나가 있었다 냥이 둥절한 표정 그렇게 고양이는 안전히 주인의 배낭에 담겼다 소방관은 데크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고양이 구출 작전은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되었다 냥이를 찾아서 참 다행이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다